고춧가루 고춧가루 수고하셨습니다. 대법 많이 받으세요. 강기정 시장님, 이종섭 장관님, 추정호 부장님 어떻게 되서 반갑습니다. 우리 전투비행단 군공항들이 예전에는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도제한이나 고시발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또 이런 피해가 없는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당국이 있어서 그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. 겐 견뎌 왔습니다만 가급적 군작전의 지장이 없다면 옮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가 주도 말하자면 품고 수인한 것만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면 국방부나 기세고가 또 멸하가 있으니까 이제 협력도 쉽지 않고 이래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너무 부위적 요청만 생각하지 마시고 옮겨지는 것이 조금 관리되고 수원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결제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. 이유로 신청이 안되는데 이번에는 꼭 정말 좋은 수업과가 있었으면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보에 크게 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고가 아니에요.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. 소식의 안보상을 감안해 하더라도 오면 지금 직장에 손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면 그 돈이 폐가 거듭할수록 많이 쌓이는데 그 돈이면 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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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에